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DB 구축 문제의 1번 테이블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사기간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기간 코드는 S-00과 같은 형태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S는 영문 대문자, 대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란 부호가 먼저 들어가고요. 영문자에 해당한 기호 L자 넣으시고 하이픈 00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넣어주시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 영문 대문자 1개와 하이픈 기호 1개와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필수이기 때문에 L과 0의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신 다음 끝에다가 세미콜론 하셔서요. 중간에 있는 빼기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 세미콜론 뒤쪽에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는 문제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안 넣으시면 되겠죠. 입력 마스크 크다 L 빼기 00 세미콜론 0 세미콜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봉사 내역 테이블입니다. 봉사기간 테이블은 오른쪽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고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의 시수 필드는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 1부터 8까지 비트윈 하셔서요. 1부터 엔드 8까지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기본 값에 오늘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트 함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작업하는 봉사 내역 테이블을 닫아 주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에 누르시고요. 네 다시 한번 이에 누르십니다. 다음 재학생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학과 필드는 학과 필드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 가능 선택합니다. 재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학과 테이블 제가 학번에다가 했네요. 네 중복 학번은 중복 불가능이죠. 학과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네 큰 실수 할 뻔했습니다. 학과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인덱스에 오셔서요. 중복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다음 재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는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빈 문자열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십니다.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5문항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입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 가셔서 엑셀 페이를 가져오실 겁니다. 라고 엑셀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 파일 이름에 가셔서 C 드라이브 안에서요. 커말 1급 설치하셨던 데이터베이스에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추가 기간이라고 저장된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져와서 봉사 기간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져올 워크시트 첫 번째 시트에 있는 데이터고요. 첫 행에 열 머리끌이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특별한 설정이 없으시면 다음 누르시고요. 기본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 없음 선택하고 다음 하신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하시죠. 봉사 기간 추가라고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봉사 기간 추가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에서 가져와서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과 그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와 봉사 기간 그러면 테이블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추가하셔서 문제에서 봉사 기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봉사 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를 참조하여 그래서 봉사 기간의 기간 코드 1대 다 M대 1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변경되도록 한다는 거는 모두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삭제할 수 없다라는 거는 모두 삭제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관계 설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면 1번 문제 해결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을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 제시된 폼은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내용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단일 폼입니다.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우리 모두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에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 단일 폼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탭에 가셔서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탐색 단추 표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에 추가나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추가가 가능하고 추가가능 더블 클릭 삭제 가능하고 더블 클릭 예 예 추가가능 삭제 가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영역에서요. 개체의 TXT 기간명을 선택하시고요. 기간명에 대해서는 기간명에 컨트롤 원본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TXT 봉사 날짜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봉사 날짜 선택하셔서 바운드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폼 바닥글에 TXT 총 시수를 선택하시고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 갖다 놓으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또는 마우스 오른쪽 확대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는 앞에다가 총 시수라는 글자를 표시할 겁니다. 총 시수 그 다음 콜론을 하신 다음에 한 칸 띄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학계를 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어떤 거에 학계를 구할 거냐면 시수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이제 폼복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총 시수가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레코드 선택이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래쪽에 탐색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폼복이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기간명과 그 다음 봉사 날짜 데이터가 연결돼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수정하신 내용 저장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봉사 내역 입력 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TXT 총 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총 시수 선택하시고요. TXT 총 시수를 TXT 봉사 시수 학계라고 되어 있네요. 봉사 시수 학계 선택하신 다음에 학과가 해계 학과인 학생들의 봉사 시수 학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온번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또는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누르셔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섬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필드 이름 들어가실 거고 심표 그 다음 테이블 이름 들어가실 거고요. 테이블 또는 커리 이름 들어갈 거고요. 조건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필드 이름은 시수에 대해서 시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 봉사 내역 입력 커리를 이용하라고 했네요. 테이블이나 커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조건은 학과가 해계 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해계 학과 해계 학과는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계 학과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폼보기 한번 해보시면 아래쪽에 총 봉사 시수의 합계가 해계 학과 학생들의 봉사 시수 시수의 합계가 구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고요. 다음은 봉사 내역 폼에 봉사 내역 관리 폼이네요. 봉사 내역 관리 폼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봉사 내역 관리 폼에 머리끌 영역의 오른쪽에 다음에 지시에 따라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오름 내림과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력 단추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붙여 넣은 게 아래쪽에 붙여졌네요. 그 다음 화면을 오른쪽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입력 단추 하나를 선택해서 복사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이름을 문제해 봤더니 CMD 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CMD 출력 이라고 바꿔 주시고 캡션은 출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라고 캡션을 바꿔 주십니다. 단추 하나는 만드셨어요. 바로 왼쪽이랑 동일한 형식이어서 복사 붙여 넣기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이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출력을 할 건데 문제에서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라고 했어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매크로를 만들 거냐면요. 우리는 봉사현황 보고서를 봉사현황 보고서를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겠죠. 보고서를 열 거니까 리포트 봉사현황 이라는 보고서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네 여기까지만 있네요. 조건은 따로 없어요. 봉사현황 미리 보기까지 하시고 매크로 오른쪽 저장 매크로를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버튼 눌러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넣습니다. 네 그 다음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매크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폰복에 가셔서 출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보이는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왼쪽에서 보고서 봉사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일한 기관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그룹 및 정렬 및 유예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명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렬을 추가하겠다.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제 화면에서 좀 안 보이시죠? 학과 선택하시면 여기 학과가 보이실 거예요. 학과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내림차순 선택하겠습니다. 1번 정렬 추가 작업하셨고요. 두번째 페이지 머리끌 영역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TXT 날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날짜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날짜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형식의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월일 되어 있는데요. 형식에 가셔서 기본 날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도 네 자리와 연 약간 띄워서 M M이 한 글자 1이니까 만약 공일이면 MM인데 그냥 1월에서 일자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M월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때 기간명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반복 실행을 표시되도록 반복 실행 구형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기간명 머리끌을 선택하신 다음 반복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영역에서 본문의 TXT 기간명을 선택합니다. 기간명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는 중복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다. 중복 내용은 숨기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타에 가셔서 중복 내용 모두에 가볼까요? 중복 내용 숨기기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모두에 가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 예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 있는 페이지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데이터의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확대 축소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표시하는데 처음에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페이지 중 한 칸 띄우시고요. M% 연산자 그 다음 페이지라고 넣습니다. M%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페이지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중 그 다음 한 페이지 지금 현재 페이지 나오고요. 페이지라는 글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가시면요. 제가 따옴표가 어디 잘못 처리했나 봐요. 다시 한번 확대를 가볼게요. 페이지에서 S&페이지 중 M% 연결했고요. 페이지 앞에 는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가시면 등호를 앞에 안 넣었네요. 그래서 표시가 안 됐던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총 페이지 중 1페이지라고 전체 페이지가 먼저 표시가 되고 현재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새 레코드가 추가되어 추가된 레코드에 TXT 봉사 대형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추가되고 나서 추가된 레코드에 포커스가 이동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절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폼 머리끌에서요. 봉사 내역 관리 폼의 폼 머리끌의 위쪽에 보시면 입력이라는 단추가 보이십니다. 입력이란 단추를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절에 가셔서 원 클릭을 클릭하신 다음 이벤트 프로시절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To Command 개체와 Go to Record 그 다음에 Set Focus 메소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To Command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Go to Record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에 기본 데이터 폼입니다. 데이터 폼 선택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폼의 이름은 봉사 내역 관리입니다.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작업하는 폼이 봉사 내역 관리 폼이니까 생략하셔도 돼요. 현재 폼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수 있도록 At New Record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수 있도록 아래 뭔가가 하나 레코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TXT 봉사 내역에 커서가 갈 수 있도록 Set Focus TXT 봉사 내역점 Set Focus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SA Focus CUS 봉사 내역이네요. 내역이 아니라 제가 내역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왜 Set Focus가 안 나오지 했어요. 봉사 내역점 하면 이렇게 나와야죠. 오타가 있었네요. Set Focus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요. 폼 보기 한번 가신 다음 입력이라고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게 봉사 내용에서 깜빡깜빡하고 Set Focus가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폼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저장의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TXT 학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학번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더블 클릭 먼 더블 클릭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매크로를 만드시는 거네요.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크로부터 만들겠습니다. 만들게 가셔서 매크로 그 다음 폼을 여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은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제학생 갈리 폼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학생 갈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 보기 상태로 보실 거고 조건이 있습니다. 외열에 가셔서 조건은 학번이 TXT 학번에 해당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번이 같습니까? 라고 등호까지 넣으신 다음 현재 문제의 폼에 모든 폼에 가셔서 TXT 우리 봉사 내역 입력 폼이죠. TXT 학번을 선택합니다. TXT 학번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십니다. 현재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 거를 폼으로 열겠습니다. 매크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매크로에 대한 이름은 문제 봤더니 제학생 보기라는 매크로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학생 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 다음 더블클릭에 오셔서 제학생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 폼 보기 한번 하신 다음에요. TXT 학번을 더블클릭하면 해당된 제학생 관리 폼이 표시가 되는지 다른 레코드로 이동해서 학번을 더블클릭하면 해당된 학생만 해당된 학번에 해당한 데이터를 폼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 처리 기능 구현 문제입니다. 학가 명예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하고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에 쿼리 디자인 가졸 테이블이나 쿼리는 쿼리 탭의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닫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봉사 날짜가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간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시수 그 다음 학번 그 다음 이름 그 다음 봉사 봉사 내용 봉사 내용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봉사 내용 봉사 날짜 기간명 시수 학번 이름 봉사 내용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쿼리를 실행한 후에 실행 후에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학과 봉사 현황으로 설정하시오 라고요. 새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했어요. 테이블 만들기 라고 하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에다가 조회학과 봉사 현황이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봉사 날짜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 봉사 실행 결과 생성되는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조하여 수험자가 판단하여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그림을 봤더니 매개의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명의 일부 그럼 현재 가져온 필드에는 학과명이 없어요. 그래서 학과명을 하나 추가하시고 우리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십니다.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든 매개의 변수를 통해서 입력된 값에 띄어쓰기 좀 할게요. 매개 변수 값은 조금 있다 입력하고요. 뒤에 어떤 것들이 와도 매개 변수에 입력된 값에 해당한 내용을 찾아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문제 제시된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되셨으면 우리 한번 오른쪽 X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쿼리는 학과 현황 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학과 현황 생성을 쿼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테이블을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이해했더니 어떤 걸 검색하시겠습니까? 경영을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여덟 개를 붙여 넣습니다. 라고 하고요. 예 버튼 눌렀더니 조회학과 봉사현황 이란 테이블에 여덟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커리를 만드시는 거니까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에 가져오실 테이블은 봉사 내역과 재학생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학과가 첫 번째 필요하시네요. 학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 학생수 봉사 학생수는 이름 필드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이름 필드 그 다음에 총시수 시수의 총시수 시수의 합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표시할 거니까 우리 디자인 탭에 요약해 가셔서 그룹 바이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시수는 합계를 표시할 거고 그 다음 학생수는 이름을 가지고 계수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앞쪽에 이제 이름만 좀 수정하겠습니다. 봉사 학생수 그 다음에 시수는 총시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확인해 보시면 경영학과부터 회계학과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X 눌러서요.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기간별 봉사 현황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봉사 내역 관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신 다음에 오름단추와 내림단추 오름단추 누르면 오름차순 내림단추 누르면 내림차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단추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오름차순 되는 거니까요. 원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 코드 작성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폼에서 미 정렬하겠습니다. 오더바이 하시고요. 정렬할 때 기준은 시수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더바이 오더 바일을 추룩값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을 할 겁니다. 개치해서 그냥 바로 내림을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거를 복사해 오신 다음에요. 여기에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DESC 라고만 해주시면 시수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폼복에 가셔서요. 오름차순 그러면 시수를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내림차순 하면 시수필드 기준으로 내림차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4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